다함께 합장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보살님들께 귀의합니다. 크나큰 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시는 지장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대자 대비한 마음으로 중생들의 고난을 구제해 주시는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크나큰 원력의 실천으로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보현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위대한 깨달음의 지혜로서 모든 중생들의 번뇌를 소멸해 주시고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문수보살님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시방세계 모든 불보살림들께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지금 저희 중생들은 힘들고 괴로운 역경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중생이 혼탁하고 번뇌가 혼탁하고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 중생들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불제자들은 믿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은 결국 우리가 지었던 과거 전생의 우리의 숙제와 빚일 뿐 이 역경은 우리를 더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깨달음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힘들고 괴로운 이 모든 상황들이 결국은 진흙이 되어서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진흙 속에 피어난 아름다운 영꽃과 같이 우리 중생들의 이 괴로움이 결국은 환하고 맑고 깨끗한 영꽃과 같은 깨달음으로 환하게 피어오르라는 것을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거룩하신 불보살림 우리 중생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혜와 자비의 가피광명을 내려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환한 미소로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항상 우리 뒤에서 지혜의 따뜻한 따스한 가피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거룩한 불보살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아름답고 소중한 가르침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룩한 불보살림 지금 당장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완성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결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혹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꿋꿋이 일어나겠습니다. 부처님 거룩하신 보살님 항상 우리를 지켜 주소서 나무 서가 모니불 나무 서가 모니불 나무 시야본사 서가 모니불 결코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꿋꿋아 모니불 나무 서가 모니불 나무 서는